오늘은 뭘 만들어볼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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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다 또 그 재료인데 반갑죠 소개하기 전에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택트 요리교실 오늘은 김 대신에 감패를 깔고요 육회로 그 속 재료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태김밥이 아니라 감태 육회김밥 그리고 또 이제 감태는 오늘 여기 푸른색 가루가 보이시죠? 네 홍차 드실 때 뭐 먹었다는 마들렌이라는 감태 마들렌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네 감태 가루를 넣어서 오늘은 감태 마들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 기대된다 기대돼 오늘 밀가루의 종류가 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강력분, 중력분, 박력분 오 들어봤죠 들어봤죠? 부드럽고 좀 소프트한 그러한 요리 그러한 또 빵을 굽거나 과자를 구울 때는 박력분 아 그럼 오늘은 박력분이네요 아 저는 뭔가 박력분이라고 해서 이름처럼 박력 넘치고 맞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전이에요 감태 마들렌 드시면 박력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던 박력이 확 생길 수도 있어요 먹으면 생긴다 네 박력있게 그럼 조리 들어갑시다 마들렌을 구울 때 법칙이 있어요 밀가루, 달걀 무게, 설탕 무게, 버터 무게 다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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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자 이런 볼에다가 먼저 하실 거는 계란 2알이 오늘 필요하거든요 계란 2알을 다 넣고 그대로 잘 풀어줘보세요 골고루 풀어주신 후에 오늘 좀 향을 좀 돋구기 위해서 바닐라 에센스를 약간 한 2g 정도 넣었어요 거품을 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그냥 돌려서 잘 섞일 수 있게끔만 거기에 설탕이 들어갈 겁니다 황설탕을 넣으실 때는 한꺼번에 넣으시지 말고요 네 지금 황설탕은 오늘 90g 정도가 되는데요 5번, 3번 끊어서 넣으시면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꿀은 아까 이제 설탕이 100g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90g만 제가 맞췄거든요 나머지 그러니까 10%를 꿀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 있죠 네 자 여기에 소금 두 꼬집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채로 곱게 1000원 밀가루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잘 풀렸죠 이렇게 부드럽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감태가루 네 우리 주인공 감태 자 감태가루 넣겠습니다 좀 더 향을 진하게 느끼시려면 네 여유있게 넣어주시고 녹인 버터를 조금씩 이렇게 흘려 넣어서 풀어주세요 계속 작가 작가 아주 잘 됐어요 지금 네 이제 이것을 자 이렇게 마들렌 틀에다가 네 붓기 전에 여기에 기름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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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기름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들러붙으면 안 되죠 이 모양이 딱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루를 가루를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집에 일반 지퍼팩이나 이런 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걸 부을 거예요 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알뜰 주걱이 있으면 이거 알뜰 주걱으로 하면 깔끔하게 싹 반죽을 네 넣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익으면 부풀어 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아 한 80% 정도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요 가운데만 쭉 짜시면 얘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 모양이 채워져요 자 오븐의 온도는 180도로 예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븐 예열했으니까 오븐 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익어줘라 이제 벌써 다 됐다고 신호를 보내네요 자 이제 저는 바로 꺼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봐요 냄새 감태 냄새 진짜 끝내주고요 냄새 맡고 있어도 약간 힘들겠는데 완전 김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실 거는 오이를 썰어서 절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오이를 비스듬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썰었을 때 모양이 눈썹 눈썹 썰기 이렇게 썰어서 소금에다가 절여놓겠습니다 오이 하나에 소금 한술 자 그리고 이제 계란이거든요 네 지단 자 이건 두 알을 풀어서 지단을 붙일 건데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자 골고루 풀어주세요 펜에 기름을 두르고 네 기름 두른 펜을 한번 키친타올로 싹 한번 닦아내셔야 돼요 기름이 몽글몽글 올라와 있으면 이게 얇게 정의처럼 안 돼요 자 예열 된 후라이팬에 붓겠습니다 다 붓게요 오늘은 큼직하게 자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을 이렇게 계속 돌려서 안 돌아갈 때까지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할 거는 고기를 이제 썰어야 돼요 육회를 먹으면 육회해져요 핏물을 제거하시고요 오늘은 채썰을 건데 자 이거까지만 뒤집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서 짜자잔 짜자잔 돌려서 재단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기를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네 고기는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자 썰은 고기는 이렇게 담아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김밥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빼줘야죠 네 빼주셔야 되겠죠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 건데 육회에 들어간 양념장이에요 네 고추장은 그냥 반술에서 좀 고추장 맛을 많이 느끼고 싶다 그러면 한술 진간장도 한 작은술 그래서 소금, 설탕도 한 작은술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맛있는 건 지금 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양념장을 잘 만드셨으면 젓가락으로 제가 살살살 이렇게 버무리듯이 섞어볼게요 웬만하면 체온이 닿지 않게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육회도 양념이 다 끝났어요 오이가 지금 잘 절여졌을 것 같거든요 요것을 요 체에다가 쏟아서 찬물에 한번 쓱 헹구세요 헹궈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조금씩 짓고서 물기를 최대한 차 잠깐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열된 프라이팬에 이때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간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볶아만 주시면 돼요 좀 센 물에서 저는 오이를 맛있게 볶고 있을게요 훨씬 더 선명해졌죠? 네네 선명해졌고 그리고 쭈글거리는 게 없는 그렇죠? 쭈글쭈글했던 것이 어느 정도 펴졌죠? 가지런히 올려서 거기 접시에 올려주시고요 오이를 그 옆에다가 싹 부어볼게요 한 가지 우리가 빼는 게 있어요 밥에다가 밑간을 안 했어 밥에다가 소금 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깨도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샥 골고루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준비가 끝났고요 이게 김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물처럼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한 장 갖고 하면은 네 힘도 받쳐지지도 않아서 그리고 밥알도 세워나올 수 있어서 오늘은 두 장을 이 좋은 재료가 또 듬뿍 두 장씩이나 들어가네? 딱 김밥에 얹고요 팝살 그렇죠 1번이 밥이죠?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올리고 손끝으로 살살살살 김을 빼고 펼쳐주세요 뭉치지 않게 네네 김에 5분의 4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펼쳤어요 예쁘게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계란치단 도톰하게 정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깔아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오이 이제 육회도 아까 쭉 아 그 정도 위치에다가 네네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하는데 얘를 동그랗게 예쁘게 말아야 되죠 요렇게 해서 얘를 밥을 가지고 한번 눌러주고 자 밥과 밥이 만나게 딱 눌러주고 살짝 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만 밀어주는 거야 조금 단단하게 한번 더 꾹 눌러주고 사라락 풀어주면 되는데 요 밑에가 살짝 안 붙을 수가 있는데 얘는 밑으로 가기 잠깐만 두세요 그러면 수분감이 밑으로 차오르면서 쫙 알아서 붙어요 서산 감태로 만든 감태 마들레 그리고 여기에는요 감태 육회 김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프리미엄 김밥은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랬어요? 끝에 부분 여기 역시 김밥을 드실 줄 아는구나 그렇죠 여기에 재료 속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리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음 오이 씹는 소리 육회량이 강하지 않을까? 생각을 했는데 육회랑 감태맛이 적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을까 응 응 자 이제 달콤한 감태 마들렌 헉 어머 웬일이야 이거 찡한 초록색 여기 안에 이게 다 감태 가루란 말이에요 응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오늘은 도저히 안 참아지네 드세요 드세요 어 알겠어요 저도 먹어볼게요 어머 어머 촉촉하네 감태로 한줄평? 한줄평? EMC 아 EMC? 좋다 좋아 감 감태야 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제 투정 끝 먹어보자 으inh 드세요 근육 와